절안함이 아침을 반겨줘요. 그 뒤에 일일초도 보이네. 매일매일 핀다는거. 요게 이제는 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나간게 조용하다는 녀석들도 때가 되면은 쟤들이 알아서 이렇게 펴주니까 잘 견디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꽃이 이제는 점점 꽃송이가 커지니까 자르기 전이나 자른 후나 마찬가지로 풍성해지고 점점점점 풍성해져요. 헤헤 좋아좋아. 아유 모기가 있나? 아침에 물주러 나왔더니 일찍 나왔어요. 아유 시드는거. 시드는 모습도 이뻐요. 청초안이 이쁘고. 요렇게. 아 오늘 내일 모레. 올화수 3일은 35도. 그러면 여기는 36도. 칠토를 찍는단 얘긴데. 아 아침 일찍부터. 물부터 주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야할 곳이 있는건 피하라. 이렇게. 여기 하나 뭐가 없어졌지. 뭐가 없어졌지. 여기. 이렇게. 안으로 넣었어요. 좀 하루라도 더. 뜨거운 아침 햇살은 들어가지만은. 뜨거운 오후 햇살이 안들어가니까. 아유. 그래도 이렇게 좀 피해있으라고. 너무. 너무 아쉬워서. 너도 어디로. 넣어줄까. 넣어줄까. 근데 여기는 괜찮은거 같애. 헤헤. 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옮겨봤어요. 어차피 저 안에 안들어가니까. 응. 아. 너무너무. 뜨거워서. 대신 여기. 해가. 여길 치우니깐. 햇살이 트윌립이 쫙 들어가네. 아 트윌립. 천천히 피지. 응. 천천히 피지. 열흘만 더 기다려. 아이쿠. 이렇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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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주니까 시원하네. 아우. 시원해. 응. 가위도 찾고. 어제 잊어버리고 들어가는 가위도 찾고. 물주니까. 아주 시원시원해. 아이. 이거는. 가윗선이 있어야지. 자르지. 안그러면은. 이렇게. 응. 꽃송이만 똑똑 따야되니까. 가윗선으로 나와요. 응. 그러면 이렇게. 싱싱하게. 켜주니까. 아이. 가윗선. 꼭 필요해요. 저보자.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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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에 목이 물렀나. 이젠 목이. 가든에 방역도 해야되요. 방역도 해야되고. 아이고. 아이고. 늘어지는 것도. 축축축축. 계속 늘어지고. 뒷집에. 뒷집에. 장미도. 아이고. 이쁘다. 창고 위에 꼭. 뜨기까지. 하얀게 아니라. 노란 것도 있네. 장미. 아휴. 쳐줘야되죠. 구주를 내야되는데. 이거 오디. 오디도. 어. 얘네들. 한 열흘. 열흘. 기다려줄래나. 그렇겠지. 어디가. 엄청. 엄청. 많아서. 아. 저렇게. 난 가지마다. 다 오디. 이렇게. 따먹고. 어. 벌써 익었어. 어. 벌써 익었어. 벌써 익었어. 따먹고. 요거 옅은거. 두장정도는. 어. 깻잎장아찌. 장아찌에서. 쌈. 만들고. 이렇게. 아오. 아침에 물주니까. 상큼하게. 오늘 이거 하나. 구탱이에서 꺼내왔어요. 팝콘. 팝콘. 어디 꽃 피는데. 벌써 피고 지고. 혼자서. 응.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혼자서 피고 지고. 꺼내왔는데. 그럴 데 없어서. 여기다. 걸어놨어. 아. 이거 하나만. 이런 것만. 요거 하나. 딱. 심어 놓고서는. 칠불. 팔불 하던데. 히히히. 돈돈돈돈덩어리. 어. 굉장히 오래됐어요. 친구들. 두두두. 잘라서 뜨면은. 요. 얘네들은. 다 요. 마디마디마디. 해서. 다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이렇게. 삽목이 잘 돼요. 어. 요거. 머리 걸렸다. 그래도 펴라.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요렇게. 흩어져서. 분단시켜놓고. 키나. 한송이. 한송이. 요렇게. 올라와서. 피고. 지고. 이쁘다. 요건 참 이뻐요. 요거. 특이하고. 음. 방울이. 참 특이하고 이뻐요. 이뻐이뻐. 히히. 요렇게. 요렇게. 키우는데. 이쁜거 흔한거 이렇게 기억해두셨다가 화해단지 가면은 아 좋다 한번 키워보세요 재밌어요 오 여기 머리 나왔다 여기 예쁜 만족 아이고 잘 나왔다 꽃이 하나 두송이 세송이 네송이 같은데 한번 기다려봐야죠 밀고나오는 머리가 세송이네 하하하 옐로 레드 얘는 좀 밑에 있어요 이게 저게 지면은 나올건가 봐 아 아 이쁘다 일년을 일년전에 핀거 보고 기다렸으니까 하하하 무슨 아이 잘 나왔어요 저렇게 막 가나다란 저 허리발록한 그 허리에서 배에서 저거 가나다라는걸 어떻게 통과하나 걱정했더니 지들은 다 요령이 있나봐 하하하 하하하 요렇게 음 아이 이렇게 해놓는게 덜 아깝고 저 뒤쪽에 또 있는데 못 봐도 더 오래 풀거고 아 요거 에헤헤헤 캔디 캔디 리가 캔디젤 라는 색깔이 이뻐요 음 요렇게 요렇게 자 햇빛 보고싶은 놈은 먹어 아 저기 저기 애니시다를 방그늘에 놓으니까 꽃이 안되서 쳐서 옮겨줘야돼 햇빛에 이거는 지금 지금서 나오니? 아우 너는 지각생이야 하하하 좋아좋아 이렇게 이뻐요 정말 이뻐 하하하 두개 세개 칼라로 이렇게 꽃 다 지고 나면 또 밑에 싹 잎에까지 다 잘라놓으면 또 올라오니까 계속 올라와 계속 요렇게 밑에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요 올라와서 피고 지고 여름 내내 봄부터 가을까지 그런가 겨울에도 한송이 두송이 피긴 했는데 그래도 풍성한건 가을까지 피고 지고 또 올해도 그렇게 커지길 바라죠 좋아좋아 더 크자 늘어져도 괜찮아 헤헤헤 백옹이라도 꽃이 꽃송이가 커지니까 더 크고 풍성해져요 덩어리가 덩어리가 커져요 에이구 요것도 안개꽃처럼 이렇게 이쁜데 하하하 이렇게 참 이뻐 이뻐 뿌리 여기 물이 이게 구멍이 없는거라 물이 고여있어서 뿌리는 금방 내려요 이제 일주일이면 뿌리 내릴거고 아 넌 누구고 어이 누구 이렇게 달개비 하얀꽃 파란색꽃도 있는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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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군조란도 이렇게 너무 이쁘게 펴서 응 너무 이쁘게 펴서 이렇게 이뻐 이뻐 헤헤 밖에 게이트 입구에는 뭐 말도 못하죠 지금 벌써 짓는 곳도 있을거야 이렇게 사랑 저 한송이도 이뻐요 아침 바람 송송 시원하게 불때 나오는데 해가 벌써 뜨거워 해가 벌써 뜨거워 응 아이고 요 작은 한송이가 계속 이렇게 이뻐 이뻐 헤헤 아이고 여기도 리갈 에이 아롱이가 잘 만든 작품 여기도 꽃이 틀려고 해요 좋아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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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디로 옮겨놓고 싶지만은 자리가 안 돼서 자리가 없어요 하하 너무너무 1년을 기다렸는데 오늘내일모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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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일모레 3일이 완전히 그리고 또 제 기온으로 떨어져서 20도 어 가구로 내려간다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뭐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요 얘네들 이렇게 햇빛을 봐야되는데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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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말랐어 이게 하루에 응 이거 속에 엉망진창이로 이렇게 있네 응 이렇게 꺼내놨더니 살랑살랑 햇빛을 나가야되겠어요 응 햇빛 없으니까 나오던 꽃송이 다 응 요거 다 필려면 햇빛을 써야되 이거 반거늘이라 거의 반거늘이네 속양빛 들어오는거 외에는 하루 뜨거운게 싹말르더니 뿌리가 이제는 너무 습하고 반거늘이고 어제는 꺼내놨더니 싱싱한건 싱싱하고 예 이렇게 아 손길이 덜가서 아니면은 상식이 부족해서 죽이는게 은근히 많아요 나도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이니까 그러면 하나씩 배워가자 이게 아스파라가스 여기 이렇게 이만큼 컸네 묶어줘야되겠다 이렇게 꽃 꽃봉오리 꽃봉오리 아스파라가스도 하얀꽃혀요 이렇게 아 핑크빛 얘도 좀 이렇게 삽목 좀 해가지고 키우고 싶고 핑크빛이 이뻐가지고 사오고 겨울동안 처박 하나 같으니 이렇게 됐어 아이고 불쌍해라 안됐다 핑크빛 빨강 하얀은 대접받는데 핑크는 여기다 놓고서는 그냥 에이 부대접을 해가지고 이거를 삽목을 해가지고 새순이 트네 움튼거 있어요 새순이 움튼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있을 때 삽목을 해야되겠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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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옮겨놨더니 또 건강해졌어 뿌리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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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저 스크린은 오늘 내려내야 될 것 같애 나중에 스크린도 내리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에이 이빨이 떨어졌다 이빨이 떨어졌네 그러면 새순이 안 트는데 아이 손이 손이 좀 거칠어가지고 맨날 그래서 가위를 꼭 가위손을 쓰는데 이렇게 요거 앙 앙꽃 이런건 좀 잘라주려고 숯꽃 요거 요렇게 하나지만 네 송이씩 막 펴요 그니까 앙꽃은 미리 잘라주려고 하하 하하 좋아 좋아 아유 뜨거워 벌써 해가 뜨거운 뜨거운 눈빛을 봐도 뜨거운 기가 나와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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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인데도 아유 무사히 잘 지내고 이따 보자 헤헤헤 좋아 좋아 흐헤헤 좋아 좋아 해 저는 이쪽 반쪽 쓰고 이쪽은 할머니꺼 써 그러더니 뭐 이렇게 챙겨놨네 지자스 여러번 그래도 여행을 좀 짧게 다녀서 그런지 지꺼 뭐 담요를 왜 집어넣어 이거는 타올도 아니고 응? 하 이거 뭐야 하하하하 인형 이거는 백 이모가 일본 가서 사다 좀 백 이제 배고 다닌다 그렇지? 이모가 여행하라고 용돈 준 거 거기다 놓고 쇼핑을 생각을 하 그랬는데 똘바지 빅 티자스 펜티 펜티 며칠이야 그래서 7박 8일 했더니 여덟 개씩 준비한다고 하더니 이건 뭐야 잠옷 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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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도 가져가고 티자스 하나는 추우니까 서게 런닝 티자스 몇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거 뭐야 추우니까 마음을 아파지 웃겨 죽겠어 얘 지 가방 지가 샀어요 여행가방 이게 보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쪽은 반쪽은 할머니 쓰래 그리고 만약에 할머니꺼 가방 모자라면은 이거 엄마꺼에다가도 좀 넣고 그리고 이거 지금 기내 가방 지꺼는 뭐가 들어갔나 어? 인형 겸 베개 쿠션 이게 들어갔을 꼭 있어 아 오늘은 가방 좀 싸도 돼요 물어보더니 아 웃겨 죽겠어 웃겨 죽겠어 아 아 아 이제는 조금 설레요 할머니들 정리 정리 좀 해야돼 아무것도 없어 남방 다리미주부터 해야되겠네 아 아 아 부지런 아 제대로 다 쌌네 이거 있으면 속옷은 됐고 그 대전은 추운 겨울나라로 가니까 5도에서 15도까지면 한겨울이에요 시드니에 그냥 추운 겨울나라로 가니까 패딩 입고 가면 되고 아이고 우리 아라 때문에 참 재밌어요 에이 잘했다 잘했다 이제 몇살 일곱살 1학년이니까 지는 지가 알아서 하게 했더니 다 알아서 하네 자 거기 옷 짠 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가 질 거니까 아 또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요 또 옷 옷 입는 것도 이제는 커서 할머니 맘대로 안 돼 아이 웃겼어 아라 아라 시작했으니까 이제 여행 가방 살 거예요 재밌다 재밌어 아이 여기다 또 뭘 채우려고 그러나 웃겼어 웃겼어 손을 집어넣으러 가길래 아유 안 돼 가방 너무 많아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가운 빼라 했더니 여기다가 빼놨네 아이고 참 우리 아라 잘해요 이제 하는대로 따라 맞춰야지 부족한 것만 채워주면 될 정도로 많이 컸어요 이제 다 큰 거 같아 에이 헤 감사합니다.